겨울 나나? 안개가 깨는 거 보니까 덥겠는데 올라가요 갔다 갔다 하지 말고 힘들어 고기 안쪽으로 하세요 파는 다가? 많이 줄지요 쪼끈다고 잘못하면 빠르하고 쭉쭉쭉 미끌려내려갈기라 힘들게 하지마요 좀 빠르게 딱 해갖고 힐 뺌은 안 나 여기서 슬슬슬 밀고 내려갈거에요 그만해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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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다 스톱! 스톱! 바꿀까? 내가 할까? 네 조금씩 줘요 나는 네 다구나 쏟아진다구 네 다구나 쏟아진다구 네 쏟아진다구 아 이거 걸어놓으니까 좀 수월하네 예 맞죠 응 걸어놔가지고 네 이렇게 해내니까 더 수월하긴 하다 그죠? 네 확실히 응 나만 이거를 켜줘야 될건데 네 네 한 번씩 돌아갑시다 네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위에서 합시다 금방 하겠는데요 네 그만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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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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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까지 해놓고 좀 마셔요 좀 마셔요. 나 마셨어. 이러면은 자꾸 더워진다니까. 아이고 그냥 힘들다. 그만 일로 와요. 내가 이거 하고서 또 슬슬 가서 할게요. 아이고 그거 일부러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담아야지 이렇게 밀어지지. 안 돼. 안 밀어진다니까. 올리고 여기 마무리 치고 조각도 슬슬 하고 물 한잔 마시고 숨 돌리고 이러면 돼. 그거 더 퍼지기 전에 살살 올리고. 거의 이제 뭐 다 한 것 같으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샤워하면 옷 갈아입을 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옷 갈아입을 거요? 또 있어요 빨아 놨는 거. 바지도 있고. 더 입에 가면 되지. 나 웃돌이는? 윗돌이요? 아. 적삼 입고 가야 돼? 어? 적삼 뭐. 저 티 하나 입으면 되지. 티 하나 입으면. 티 하나 입으면. 아 진짜? 네. 오니까 끝이 보이네. 예. 예. 이렇게 하니까 수월하잖아. 그죠? 예. 이 쪽으로 돌리세요. 그렇죠. 돌려서. 안쪽으로 돌리는 거. 에헤헤 파이오 퀴즈 파이오 안 되겠어요? 안 되기자 땅바닥 거잖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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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0분 걸리면 끝나겠다. 스톱! 지금 10시 2분이거든요. 아까 몇 시에 출발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9시 반에 우리가 출발했으니까. 일단 30분 했어요. 30분. 이게 또 오르라 내려 거리고 있어요. 빨리 담아야지. 이거 쑤세요. 이거 쑤세요. 이거 이거. 이거 좋아. 그럼요. 조금 땡길까요? 땡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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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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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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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안 싣고 가도 되겠어요? 한번 싣고 가야 되겠네요. 가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가는 일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 뒤에 것도 안 걸어도 되겠어요? 못 걸죠? 안 돼요. 이거 가해도 돼요. 아 그래요? 됐어요. 여기 어디요? 광양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광양 쪽으로요. 어디 가요? 전라도 부안에 비리 도정하는 곳에 오는 길이 말랐어요. 그쪽을 막기로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기름이 좀 차이가 없어요. 기름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슈스 선생님. 더워서 그냥. 홀딱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손에. 개바이어 바지. 반바지 하나. 다 입으면. 자유롭게 삽시다잉. 예. 2시 반까지 늦어도 도착하겠네요. 길잇살. 우리 담는데 1시간 걸렸죠? 예. 그래요. 이제 길이 쉽고요. 이제.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여기. 그. 화동에서 강양으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건너가지고. 그래서 교환으로 해갖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농사 이걸로. 그만하렵니다. 쌀농사는. 올해까지만 쌀농사 하고요. 내년에는. 수행에만 전염할게요. 예. 어깨가 많이 아파요. 어깨가 많이 아파요. 어깨가 많이 아파요. 감사합니다.